봐봐, 나오니까 좋지? 최근에는 그룹, 가족 단위로 차박 캠핑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차박 텐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는 베스티블로 공간 확장이 가능한 차박 텐트로 더 넓고 여유롭게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양사이드 더블 베스티블 확장형 차박 텐트 모빌리티 A5를 소개합니다 기존의 모빌리티 A4 차박 텐트에서 베스티블을 확장한 쿼드러플 차박 도킹 쉘터입니다 모빌리티 A4와 동일한 스펙과 사이즈로 제작되어 가로 약 5m에 육박하는 초대형 원룸 공간을 쉘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2m가 훌쩍 넘는 높이로 성인 남성이 서 있어도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컬러는 차박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되어 원하는 컬러에 따라 색다른 감성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A5는 텐트 양옆 사이드에 베스티블을 간편하게 도킹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혁신적인 차박 텐트인데요 베스티블은 지퍼 결합 방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족 캠핑이나 그룹 단위의 캠핑 시 뛰어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베스티블은 1개가 기본 구성이지만 최대 2개까지 동시 설치가 가능한데요 트렁크, 메인 룸, 베스티블 공간까지 독립된 3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성인 남성 2명이 누워도 여유로운 공간을 가진 베스티블은 하나의 독립된 메인 공간 혹은 다용도 룸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베스티블 전용 이너 텐트 추가 구매 시에는 단독 침실 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A5는 도어 포함 전면 메쉬 스크린으로 제작되어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맞바람 통풍 및 환기가 가능해서 텐트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어링 패키지 추가 구매 시에는 고리, 스트랩 형태로 손쉬운 탈부착이 가능한 가변형 확장 이너 텐트와 자연 그늘막으로 사용 가능한 익스텐션 월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슈퍼돔 우레탄 패키지 추가 구매 시에는 텐트 전면에 손쉽게 탈부착 가능한 기능성 듀얼 우레탄 창과 도킹부 전면에 탈부착 가능한 메쉬 커넥트 도어 2.0이 포함되어 있어 차박 텐트를 전시령 패밀리 돔 텐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모빌리티 A5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에 없던 양 사이드 더블 베스티블 확장 구조를 채택하여 많은 인원이서도 여유롭고 쾌적하게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차박 텐트입니다